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4년도 1월 24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악과의 타협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런 주제를 갖고 현안 과제 가운데서도 국내 이슈 에서는 역시 한동훈 씨 관련된 건이 가장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한동훈 씨나 아니면 윤 대통령이나 간에 총선을 대하는 것은 장식품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 본질을 그냥 그대로 보면 그냥 악과의 타협을 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문제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본능적으로 불편한 현실이나 불편한 그런 현상 또 불편한 통계 이런 부분을 정면으로 주목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강하고 특히 이제 조직생활 가운데서도 윗사람이 회사 같으면 오나가 있는 그런 회사 같으면 오나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이렇게 직시하기를 거부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직언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대부분 개인사나 국가일이나 간에 어려움을 맞게 되는 것은 시간이 가면 대부분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얼마 전에 내렸던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 사람이나 그 집단이 제대로 내렸는가라는 부분은 시간이 가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판가름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되게 쿨하게 냉정하게 냉철하게 그렇게 그냥 직시하지 않으면 대부분 이제 오판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까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명함이 뚜렷하게 구분되죠.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 가운데 톱 되는 분이나 아니면 오너가 대형투자결정 같은 경우를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실은적으로 비용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꿈은 낭만주의 자처럼 그렇게 크게 이렇게 가지더라도 현실은 사람이 지나치게 쪼잔하다 하고 이렇게 혹평을 받을 정도로 현실을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바라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개 많은 이제 실패나 좌절이나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 한국 사회를 보더라도 그런 상황이 참 너무나 이렇게 확연한 거죠. 대개 이제 사람들은 본인들 귀에 쏙 들어오는 마음이 훈훈한 그런 정보만을 대부분 주목하게 되고 쓴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용을 크게 치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용산과 국민의힘의 여의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갈등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뭐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제 2월달이니까 2월 3월 지나고 나면은 그냥 4월 초순이 이제 선거니까 그러니까 한 70일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은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악서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간 두고 보면은 그냥 한동훈 씨가 판단을 잘했는지 윤 대통령께서 제대로 판단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그냥 그대로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이제 한동훈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의 그런 심적 상태를 엿볼 수 있는 것이 내 임기가 4월 10일 총선 이후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냥 4월 10일 날 총선하고 출구조사 나오고 그냥 새벽 한두시가 되면은 본인 진태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책임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쉽고 평범하지만 어떤 자리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그대로 보기가 참 힘들구나. 그래서 주변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톱 되는 사람이 듣고 싶은 정보 보고 싶은 정보만 계속 이렇게 제공하기 때문에 왜곡될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이 현실을 정말 쿨하게 바라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사례를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건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